안녕하세요 머드위티브 이영택입니다 자 이영택을 이겨라 도전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박민서라고 합니다 테레스 고력이 어떻게 되세요? 10년 정도 10년이요? 본격적으로 침게 10년 그전에는 더 했고 듬성듬성 쳤습니다 혹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? 감독님이랑 몇 포인트 싸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트리플 파이브를 목표로 하고 나왔는데 평균 랜이 5회 이상 위너 5개 감독님 원포스트 에러 5개 되게 높게 잡으셨는데? 이렇게 하면 오늘 발 뻗고 잠은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붙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유자세요 와아아 바로 들어오는구나 와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아 1540 심장호동이 한 130대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두근 안들리나요? 성장이 터질 것 같아요 슈킹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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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아 파티 롬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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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개 성공 아웃 이리 형 자자 으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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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프şari 예 예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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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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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아 파원은 예상했는데 코스가 이정도일지 몰랐어요 아 춥다 이 정도 뛰면 땀이 나니까 땀이 안나네 에잇 와아 와아 후 아 이제 숨 트인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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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자 허리 러브 네 요게 제가 좋아하는 샷입니다 요게 에잇 자 4대0 으악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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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으 네 으 으 으 으 으 앉았어 앉았어 1 어 허리 네 으 으 으 으 으 엉망이구만 으 으 아우씨 아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한 시간도 안되는데 어떻게 하지? 가차 없네요 빠르시고 백핸드 같은 거 좀 잘 봐주시고 그 핸드는 뭐 그냥 감독님 서버가 너무 세요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토스 앞에다 놓고 체중 이동만 했을 뿐인데 라켓이 가는 대로 토스 앞에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세트에럽 으아아아아아앙 우와아아아 으아 으으윽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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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버릴럽 맨몸 소감 한 말씀 파워는 예상했는데요 코스가 이 정도일 때는 생각해도 되죠 넷볼의 능력치의 한 80% 정도만 나갔다 바로 공격이에요 그냥 정신 차리면 점수가 벌써 4대0이더라고요 서브 같은 거 되게 좋으신데 불안해서 이렇게 툭 치시는 거예요? 네 좀 긴장을 했어요 불안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스핀을 더 주시면 돼요 되게 어설프게 이렇게 툭 대니까 스핀도 없고 되게 밋밋하게 공이 날라오는 거거든요 스핀을 더 확 주면 스핀이 걸려서 더 공이 나가지 않고 더 안정성이 있게 올 수가 있거든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라켓 스피드를 조금 더 올려서 하시면 훨씬 좋을 거 같아요 본인이 오늘 목표하신 거에 어떻게 만족을 하십니까? 잠 못 잘 거 같아요 술 먹어야죠 저거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라켓이 가는 대로 휘둘렀을 뿐이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수고 많으신데요 창문은 오늘의 계속될 거죠 고맙습니다